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추리굽기 13장 17절로 22절, 추리굽기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대여를 지어 나올 때 오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약 끝 애담의 장막을 치니 여왁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마 누엘, 인마 누엘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애국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국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고 또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나오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 장정만 60만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도록 빠르게 가난 땅에 입성하도록 해주셔야만 했겠죠. 당시 그 많은 인원이 오로지 도보로 움직여야만 했기에 하루라도 빠른 지름길을 택해서 이동시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난 땅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분리세 사람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양길로 돌아서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실제로 도보로 가더라도 분리세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게 되면 애굽에서 가난 땅까지 일주일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빠른 지름길을 놔두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난동 쪽의 해안길로 우회하여 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분리세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인 우리들조차도 되도록 빠르고 평탄하고 안락하고 편리한 길을 선호하죠. 물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죄라고는 할 수 없어요. 바로 신자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처럼 다소 불편하고 위험하고 더 돌아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그런 광야의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배려하사 그런 광야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편안하고 빠른 길을 놔두고 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몹시 힘들고 답답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앞날을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데 설마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자 일부러 그런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종국에는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될 뿐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갖고 휘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비록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 20절로 21절을 볼까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애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친히 앞서 가셨습니다.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며 그들을 비추기도 하셨죠. 한마디로 자신의 백성이요 자신의 자녀의 피류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친히 네비게 신이 되사 길을 인도해 주셨죠.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으로 갈 수 있는 지도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방향을 금세 잃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기에 가난 땅에 어떻게 갈지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이시며 만앙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신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에 어떠한 가이드보다도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보게 되면 입국심사를 마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여행객들을 공항에서부터 현지 가이드가 세심하게 꼼꼼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여행객들은 그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숙소에도 가고 식사도 하고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게 되죠. 만약에 가이드가 없으면 불편함을 넘어서 제대로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무언가 중요한 것을 분실하거나 아프기라도 한다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기에 가이드는 해외여행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이드라도 숙소 안에서 같이 머물지는 않아요. 즉 24시간 함께 있지는 않죠. 반면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20여절을 볼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바로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였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순간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어떤 힘든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임마누엘을 붙들고 그 힘든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올 하루도 이 임마누엘을 기억하며 멋지게 달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우선 임마누엘을 붙들고 어떤 형평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과 회복과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즉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항상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remembering